아무 모르시는데? 아무 모르시는데? 야, 박수현 씨는. 아무 모르시는데? 야, 조곤이 더 잘 추는데? 김수현 씨의 이야기부터 보면 말퉁순이 본인 노래 제목 있어요, 할 줄 알아. 아무것도 몰라요, 다 버려. 지난 저의 인생을 쭉 보니까 저의 옛날 노래 제목들처럼 된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봤는데 사실 저는 시작을 요즘 아이돌분들은 굉장히 목표식이 뚜렷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훈련돼서 나온 친구들도 많고 한데 오랜 연습 기간 통해서 저희 때만 해도 사실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이 더 많았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연히 시작을 한 경우였고 그래서 첫 시작 때 하늘새 꿈이라는 걸 대비를 했었는데 제가 성인식 때 이후로는 춤을 춰서 댄스 가수 이렇게 불리기는 했지만 사실 정말 춤을 너무 못 춰요, 진짜. 너무 감각이 없어서 원래 첫 데뷔 무대 때 굉장히 좀 많은 안무가 있었는데 그 첫 방을 하자마자 이제 사장님께서 다 빼라도 그래서 그래서 서서 부르게 됐고 원래 그게 뚱싱 나올 곡이었어요? 네, 그랬고 마지막에 되게 어색한 안무가 있었는데 원래 마지막에 혼자 서 이렇게 뻘쭘하니까 댄서 하수연 오빠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그게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했던 게 그때 당시에 되게 이렇게 화대가 이렇게 된 정도로요. 꿈이 생각나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스무살 때 이제 성인식이라는 노래로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정말 파격적인. 엄청난 이슈였죠. 그때 이제 정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. 정말. 네, 너무 막 패러디도 많이 하고 뭐. 무조건 해야 됐었어요. 성인식은 예능 포스였어요. 성인식은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꽤 많이 하시잖아요. 맞아요, 많이 했어요. 다 했었어요. 그저거 패러디의 관문이었거든요. 아니잖아요. 성인식은 몇 번을 치였는지 몰라요. 그 대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변하셔서 이제 섹시 가수. 여자 솔로의 섹시 가수의 대명사가 사실 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 그게 야한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. 그냥 제가 느끼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고 나서 가끔 정말 요새 몇 년 전에 오랜만에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야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겠구나.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나중에 후에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없고 이름도 알리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상처를 또 얻은 그런 또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섹시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뭐 루머도 나오고 악플도 달리고 하면서. 루머와 악프로 저희가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. 저는 들은 게. 그래서. 뭐 고위 간부층. 그런 사람과 이제 루머 가지고 얘기 시작했어요. 그 연예인 엑스 파일. 네. 네. 그래서 저는 2000년도 초반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막 발달되지 않을 때였어요. 저도 이제 뭐 처음 시작하는 이제 인터넷이니까 뭐 어디 어디 보다가 연예인 엑스 파일이라고 파일이 올라져 있는 걸 봤는데. 이렇게 막 쭉 뭐 한 20개 정도 사건이 있고 옆에 이렇게 이니셜이 돼 있는데. 이건 뭐야 이제 이렇고 저도 스쳐봤던 건데. 다음날 뭐 몇 다음날 그게 막 박지윤이다라고 막 인터넷 갑자기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아니니까 굳이 뭐 내가 굳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. 그때 좀 겹쳐졌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그러면서 회사 사무실이랑도. 재계약. 재계약 얘기가 돌고 하면서. 재계약을 안 하게 되고 또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마치. 그 일이 진실이어서 방송을 못 하게 되는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. 제가 이렇게 혼자 굉장히 끙끙 앓은 시간들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는 이제 들은 얘기인데. 교회 한 강의에서 청소년 유해물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로.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. 바로 딱 처음 튼 영상이 이제 성인식 영상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모두 이제 박지윤 엄마인 걸 모두 다 알고 계셨는데. 이제 엄마가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었다고. 그런 얘기를.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했었으니까. 저한테 직접 얘기는 당시는 못하시고. 후에 그런 얘기를.